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권고기준은 정신건강 관련 내용의 보도가 국민의 정신건강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점을 고려해 제정됐는데요. 보도기준은 언론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긍정적 접촉을 늘려 사회적 편견을 줄인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권고기준에서는 정신질환은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를 첫 번째 원칙을 제시해 기자들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을 사건, 사고와 연관시켜 보도하는 사례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신질환을 범죄의 동기 원인과 연관시키는데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를 원칙에 명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자들이 사건, 사고 보도에서 정신질환 관련 정보가 정말 필요한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정신건강보도 권고 기준은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를 찾기 위해 인공지능 AI 전화로 초기 상담을 시행합니다. 복지부는 앞서 AI 활용 초기 상담 정보 시스템을 지난 5월 구축하고 지난 11월까지 시범 운영했는데요. 시범 운영 기간에 위기 가구 중앙 발굴 대상 20만 1,323명 중 51%인 10만 2,374명에게 AI 초기 상담을 적용해 위기 가구 발굴 지원 현장 활용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AI 초기 상담 절차로 먼저 지자체는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AI 초기 상담을 진행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시스템으로 발송해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합니다. 이후 시스템이 사전에 파악된 위기 가구에 전화하며 발신자명은 내번호 알림이 기능을 이용해 읍면동 AI 복지 상담으로 표기됩니다. 대상자가 전화를 받게 되면 복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파악하는 초기 상담을 진행하고 지자체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상담 내용을 확인해 심층 상담, 가구 방문 등을 통해 복지 지원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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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